프로젝트 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회사가 있으면 여러 개발자가 소속이 되어 있겠죠. A라는 회사에서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B라는 회사에서 또 시스템 만들어 달라 그러면 프로젝트 2가 또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그렇게 수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려면 먼저 개발팀이 먼저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팀이 일정에 따라서 개발을 수행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도 또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 외에도 예측 못한 위험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형상관리라든지 품질관리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왜 프로젝트를 관리하냐면 주어진 기간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계획 단계에서 앞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수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겠죠. 프로젝트가 수행되기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 범위를 결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발을 하겠다, 범위를 결정을 하고 그때 필요로 하는 자원들, 패드웨어적인 자원들, 소프트웨어적인 자원들 필요하겠죠. 그 다음 비용 발생을 할 거고요.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계획 단계가 먼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대상에는 계획도 포함이 되고요. 비용, 일정, 보직, 위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용을 산정하고, 일정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위험을 분석하는 이런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관리 대상은 프로젝트를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 개발팀을 관리한다든지, 비용을 관리한다든지, 일정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형상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3대 요소, 3P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되겠죠. 사람, 문제, 프로세스. 사람은 인적 자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발자, 조직, 팀이 있어야겠죠. 문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프로세스는 작업 계획이 되는 겁니다. 1번 작업, 다음에는 2번 작업을 하고, 3번 작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작업 계획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3대 요소는 이 3가지가 되는 겁니다. 비용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면, 필요한 기능, 규모,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을 해서 소요되는 인원과 기간, 그리고 자원 등을 확인해서,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견적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를 비용을 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견적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 결정하는 요소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요소가 있고, 자원, 생산성,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요소라는 것은 개발 제품의 복잡도가 있겠죠. 제품마다 복잡도가 다 다를 거예요. 시스템의 크기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도 다 다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용 결정 요소가 되는 거고요. 자원 요소라는 것은 인적 자원, 개발자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자, 이런 요소에 따라서 비용이 또 달라질 거고요. 자, 생산성, 개발자의 능력, 개개인의 개발자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개발되는 기간, 얼마만큼 빨리 또 개발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비용하고, 자, 개발 비용하고, 자, 기간하고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는 정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개발 기간이 늘어나면 개발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개발 완료 기간을 앞당기면 비용은 더 증가한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이 기간을 당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원도 더 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자원들도 더 투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비용은 더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로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용을 산정하는 필요성은 아시겠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향시 산정 기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의 규모를 예측을 하고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한 규모에 대해서 소요인력이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기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계산기를 만들어달라, 계산기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개발팀 내에 전문가가 있겠죠? 그 전문가가 이전에 B라는 회사에서 계산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었던 비용, 경험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추정하는 기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 판단 기법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기법이 되는 겁니다. 조직 내에 경험이 많은 두 명 이상의 전문가, 전문가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을 의뢰하는 기법이 되는 거고요. 델파이 기법은 아무래도 이게 주관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편견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산정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향식 말씀을 드릴게요. 상향식이 중요합니다. 소요기간을 구하고 여기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 그리고 투입인력의 참여도를 곱하여 최종 인건비용 계산하는 기법이다. 첫 번째, LOC 기법이 있는데 LOC 기법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는 뒤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LOC 기법은 라인 오브 코드입니다. 원시 코드 라인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라인수가 만 건이다, 십만 건이다, 백만 건이다. 코드의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기법이 되는 겁니다. 예측치를 이용해서 노력, 개발 기간, 개발 비용, 생산성 이런 것을 산정하는 기법으로 측정이 용이하고요. 이해가 쉬워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예측치를 LOC 기법에서 라인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 건이다. 만 건이면 만 건의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개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생산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LOC 산정 공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뒤에 문제 풀이하도록 하고요. 네 가지 기준이 있었죠. 노력, 개발 기간, 비용, 생산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각각을 구하는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노력은 개발 기간에다가 투입 인원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이 1개월이다. 1개월 내에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투입 인원은 10명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결과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면 개발 기간, 투입 인원을 주고 노력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른 말로 노력을 인월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 달 동안에 사람을 몇 명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게 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PM, MM, 또 PM 이런 약어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로 고정을 했을 때 필요한 총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1개월로 고정을 했을 때 10명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러면 1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또 계산할 수가 있는데 LOC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LOC가 만 건이다. 1인당 월평균 생산 코드 라인 수가 천 건이다. 한 명이 한 달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코드 라인 수가 천 건이다. 계산하면 또 10이 되겠죠. 이렇게 LOC하고 1인당 월평균 생산 코드 라인 수를 주면서 노력, 인워를 구해라 할 수도 있고 개발기간, 투입 인원을 주고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공식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노력, 인워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개발기간이 1, 투입 인원이 10명이면 10이라는 숫자를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개발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조금 전 구했던 인월, 노력에다가 투입 인원을 나눠주시면 기간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계산한 거죠. 기간을 계산하려면 인월에다가 투입 인원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투입 인원이 10명이면 결과는 1이 될 거고요. 투입 인원이 1명이면 10이 될 겁니다. 비용은 인월에다가 단위 비용. 1인당 월평균 인건비가 있겠죠. 만일 100만 원이다. 이게 10이고 그럼 천만 원이 되겠죠. 천만 원이 필요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생산성은 LOC가 만 건이다. 인월은 10이다. 그러면 생산성은 천이 되는 겁니다. 1인당 월평균 생산 코드 라인 수 이게 생산성이 되는 거예요. 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공식을 꼭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몇 번 풀이를 해보면 쉽게 식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기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총 라인 수가 3만 건이 되고요. 개발자는 5명. 인당 월평균 300 라인인 경우에 LOC 기법으로 개발 기간을 계산하는 식과 답을 입력을 하라. 개발 기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소스는 다 좋습니다. 먼저 인월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총 라인 수가 3만 건이 되고 1인당 월평균 300입니다. 됐죠. 그럼 1월이 계산이 되고 여기다가 투입 인원을 또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 20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계산이 될 겁니다. 공식을 꼭 암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출제 기준이 이제 변경되기 전에도 기출된 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산성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두 명의 개발자가 5개월에 걸쳐서 만 건의 라인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월별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생산성을 계산을 할 때 전체 LOC에다가 1호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만 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누기 두 명의 개발자가 5개월에 걸쳐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곱하게 되면 1호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게 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당 1,000건의 생산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이 1,000건의 라인을 개발을 했을 때 1,000을 나누게 되면 10 그렇기 때문에 2명의 개발자가 5개월에 걸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개발을 위해 10명의 개발자가 10개월 동안 참여되었다. 그런데 그 중 7명은 10개월 그리고 3명은 3개월 동안만 부분적으로 참여를 했다. 인월을 계산을 해라. 만약 10명이 10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했다면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명은 10개월 그리고 3명은 3개월 이것을 더해주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3번 예측된 총 라인수가 25,000 라인이 되고요. 프로그래머 수가 5명 그리고 평균 생산성이 월당 500 라인일 때 총 기간을 계산하라. 개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25,000에다가 500 라인을 나누게 되면 인월을 계산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총 5명이 되기 때문에 5를 나눠주게 되면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번 개발에 소유되는 노력이 40PM 인월일 때 개발에 소유되는 기간이 5개월이고 인당 인건비가 100만원이면 총 인건비가 어떻게 되느냐 총 인건비를 계산을 하는데 인건비 계산하는 것은 따로 식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유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력 40PM이 중요한 것이죠. 인월 40PM 40PM의 규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1개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40명의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명당 인건비가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40 곱하기 100만원을 계산하게 되면 4천만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간은 계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LOC 기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개발 단계별 노력 기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LOC 기법을 보완을 했는데 LOC 기법이라는 것이 단순하죠. 단순하고 계산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이 이용을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규모라든지 종류라든지 각각의 어떤 라인의 품질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이게 좀 수준 높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고급 개발자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또 다르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LOC 기법이 간단하지만 보완할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개발 단계별 노력 기법이라는 것은 보완을 했는데 각 기능을 구현시킨 데 필요로 하는 노력을 생명 주기에 각 단계별로 해서 산정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학적 산정 기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적 산정 기법은요. 개발 비용 산정에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LOC, 조금 전 상향식 중에서 LOC 있죠. LOC가 기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 중에 한 가지가 되고 경험적 추정 기법 혹은 실험적 추정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코코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코모는 보헤미 제안을 했고요. 보헤미 제안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폭포수 모델, 나선형 모델,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코코모 이런 것들을 보헤미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인 LOC에 의한 비용 산정 기법이다.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 중에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규모를 예측한 후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각 비용 산정 공식에 대입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단순한 LOC보다도 종류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정확한 계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개발비 견적에 널리 통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같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또 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코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유형을 보시면 소프트웨어의 복잡도 또는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직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라인 수를 보시면 다릅니다. 보시면 5만 라인 반분리형은 30만 라인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30만 라인 이상 이렇게 해서 규모가 다 다르죠.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조직형 같은 경우에는 중소규모 일괄 자료 처리 과학기술 계산용 비즈니스 자료 처리용 사무용 업무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한 그런 방식이 되고요. 반분리형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 처리 시스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컴파일러 인터프리터와 같은 유틸리티 적합하고요.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형 아주 큰 규모의 트랜지션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체제 그렇게 산정을 할 때 내장형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신호기 제어 시스템 미사일 유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코코모 모양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산정 단계 그리고 적용 변수의 구체화 정도에 따른 분류가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중간, 발전형이 있습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크기와 개발 유형만을 이용을 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크기라면 이제 LOC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유형이냐 이것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코코모를 토대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네 가지 특성의 열다섯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특성과 열다섯 가지 요인이 뭐냐 하면 제품의 특성, 컴퓨터의 특성, 개발 요원의 특성, 프로젝트 특성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요. 각각 이제 요구되는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의 크기, 제품의 복잡도 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특성이 되고 요인은 다 계산을 해보면 열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모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특성이라면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의 크기, 복잡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컴퓨터의 특성, 수행시간에 제한이 있는지 기억 장소에 제한이 있는지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상기계의 안정성 자 가상기계라는 것은 가상머신을 의미하는 건데 가상머신은 뭐냐면 실제로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 시스템을 마치 여러 대의 작은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분할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한대예요. 물리적으로 한대인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여러 명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한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상머신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턴어라운드 타임 턴어라운드 타임이란 것은 반환시간을 의미를 하는데 작업이 제시된 시점에서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계산한다. 그럼 1 더하기 2를 요청하는 시점이 있겠죠. 작업이 제시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을 계산을 해서 3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이 있겠죠. 자 그 시간, 계산을 시작하고 결과가 나오는 이 간격 자 이 시간이 반환시간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성 그리고 개발 요원의 특성 분석가의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프로젝트의 특성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을 하는지 개발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최신 프로그래밍 기법을 또 이용을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발전형은 중간형 코코모를 보완을 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되고요. 개발 공정별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노력을 산출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수학적 산정 기법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푸트남 모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전 과정에 사용될 노력의 분포를 가정해주는 모형이 되는 거고요. 푸트남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 생명주기 예측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되는 레일리 노든 곡선의 분포도를 기초로 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밑줄로 표시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이것은 푸트남 모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레일리 노든 곡선이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계, 코딩, 테스트 확인, 확장, 수정, 관리, 유지보수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이런 곡선을 그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시간 대비 노력을 우리가 그래프 곡선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설계 및 코딩 같은 경우에는 쭉 처음에는 급격하게 이제 시간 대비해서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러다가 정점에 다다르고 난 뒤에 완만하게 이렇게 노력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많이 노력이 소요가 되지만은 그 이후에 정점 이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력이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분포도를 이제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대형 프로젝트의 인월 분포 산정이 이용되는 기법이 되고요. 개발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력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노력이 많이 투입이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가 되는 그런 분포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학적 산정 기법에서 마지막 세 번째 기능 점수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점수법은 소프트웨어 기능을 증대시키는 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 B, C, D가 있다라면은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소프트웨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부가 기능이 있을 겁니다. 핵심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가중치를 더 높게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아래쪽 표를 한번 보십시오. 기능별 가중치, 요인별 가중치를 표로 만든 건데요. 자료를 입력한다. 자료를 입력하는 그런 기능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정해지면은 이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보통, 복잡으로 가중치를 나누게 되면은 3점, 4점, 6점 정도로 해서 분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처리하고 난 뒤에 정보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겠죠. 자 출력 보고서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은 4, 보통은 5, 복잡은 7 정도로 해서 설정을 한다. 자 명령어, 사용자 질의수, 자 이런 것들은 단순, 보통, 복잡이 3, 4, 6 정도가 된다. 자 데이터 파일 만드는 것은 7, 10, 15 정도 상당히 가중치가 높게 설정이 됐네요. 자 그 외에 필요한 외부 루틴과의 인터페이스, 자 외부 루틴과의 인터페이스는 단순은 5, 보통은 7, 복잡은 10 정도로 해서 가중치를 설정을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표를 이용을 해서 자 가중치를 비용 산정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게 기능 점수법이 되는 겁니다. 기능별로 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요인별로 해서 가중치를 이제 합산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소프트웨어 기능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를 해줘야겠죠. 자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 총 기능 점수를 산출한다. 자 가중치, 각각에 대한 가중치, 이건 3, 5, 4, 10, 5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이것을 합산을 해야겠죠. 합산을 하게 되면 총 기능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총 기능 점수에다가 영향도를 계산을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자 영향도가 뭐냐면은 기술적인 복잡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 기능별 가중치라는 것은 각 기능별로 해서 단순, 보통, 복잡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요소별로 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복잡하냐 자 이것을 측정해서 계산한 것을 영향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 영향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복잡도 요소가 이런 것들이 있다. 뭐 통신, 분산, 시스템의 성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통신은 복잡도의 측정 척도에서 1 정도가 된다. 미비한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통신, 통신 부분은 1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분산 데이터 처리는 아주 중요하다. 자 5 정도가 된다. 그러면 곱하기 5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도 요소에 복잡도 측정 척도를 다 곱해서 누적을 해주는 거예요.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영향도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기능 점수가 이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기능 점수가 산출이 되고 이제 비용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별 가중치 합산해서 총 기능 점수를 산출하고 총 기능 점수를 산출하고 총 기능 점수와 영향도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기능 점수를 구하고 그 다음 이제 비용을 산정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기능 점수법은 알프레히트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요. 복잡하죠. 자 복잡한 만큼 정확한 비용 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용 산정 기법 중에서 최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것을 추정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가 있습니다. 자 도구를 이용을 해야만 쉽게 우리가 비용 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에스틴 맥스라는 이제 자동화 추정 도구가 있는데요. 자 이거하고 자 기능 점수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 산정 공식을 보시면은 자 기능 점수를 산출을 한 데 있어서 총 기능 점수에다가 자 영향도를 계산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비용 산정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이루는 소작업을 파악을 하고 예측된 노력을 각 소작업에 분배하며 소작업의 순서와 일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계산기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고 더셈, 빼셈, 곱셈, 나누셈 자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작업을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분해를 해야만 팀 단위로 해서 개발팀 단위로 해서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A팀, 이것은 B팀, 이것은 C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같이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층 구조로 프로젝트를 나누어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각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라든지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걸린다, 이틀이 걸린다, 3일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간, 어떤 순서 이런 것들을 또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의 일정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작업을 파악을 하고 자 계층 구조로 해서 소작업을 파악을 하고 자 예측되는 노력, 각 작업별로 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예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을 각 소작업에 분배를 하고요. 분배해서 순서 그리고 일정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일정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정 계획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할. 자 프로젝트는 관리 가능한 여러 개의 작업들, 그러니까 소작업으로 분할되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자 상호의존성, 분할된 각 작업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호의존성이 결정이 돼야 된다. 자 A다하면 B가 되고 B다하면 C가 되고 자 작업들 간에 어떤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할당, 자 각 작업에 시간을 할당을 해줘야 된다. 자 하루, 뭐 이틀 이런 식으로 자 노력 확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팀원들에 맞게 시간이 할당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자 그럼 A작업은 A팀, B작업은 B팀이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도록 시간을 할당을 하고 자 거기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책임성, 자 계획된 작업은 특정 팀에게 할당되어야 된다. 자 할당을 해서 책임을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의된 산출물, 자 이정표가 또 만들어져야 돼요. 자 산출물하고 이정표가 뭐냐면은 뒤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간트차트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각 작업들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종료되는지 이제 작업 일정을 막대 도표를 이용을 해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는 A작업, 자 A작업이 끝나면은 4월부터 6월까지는 B작업, 자 C작업은 6월부터 8월까지, D작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자 각각 이런 이정표를 만들게 되고 자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작업이 완료되게 되면은 산출물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간트차트로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과 노력 간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이제 개발자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개발자가 각 작업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겠죠. 자 그게 이제 노력이 되는 겁니다. 자 소규모의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요구상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코딩하고 테스트를 다 수행을 할 겁니다. 자 하지만 프로젝트 크기가 증가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된다고 해서 그만큼 노력, 그만큼 성과가 같이 향상이 되느냐? 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거 잘 들으십시오. 자 브룩스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새로운 개발 인력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투입될 경우에 작업 적응 기간과 부작용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없다. 자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4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자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일정대로 이제 완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가로 2명을 더 투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한 계획된 일정을 맞출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자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새로운 사람이 계속 투입이 돼요. 자 계속 투입이 되면은 물론 좀 더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겠지만은 새롭게 투입되는 사람이 작업을 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팀원들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기타 예상 못하는 문제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가 없어요. 노력의 분배 말씀을 드릴게요. 예측된 노력은 각 개발 과정에 분배할 때 40, 20, 40 규칙을 권장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100%의 어떤 노력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100%의 노력을 투입을 했을 때 프로젝트가 이제 완료가 되는데 자 개발 과정이 있잖아요. 개발 과정,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설계, 코딩, 테스트 자 이렇게 단계를 나누었을 때 자 동일하게 노력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40, 20, 40 정도로 투입을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고 설계하는 단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40% 자 코딩은 20% 자 테스트는 40% 이렇게 분배를 해라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40, 20, 40 규칙은 하나의 지침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노력 분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정 계획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프로젝트 규모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추정을 하고 그 다음 소 단위 작업으로 분해를 하면 되겠죠. 자 분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WBS 작업분해 구조도를 이용을 해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A, B, C, D A는 E, F, G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소 단위 작업을 분해를 하게 되고요. 분해가 끝나면은 상호관계를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각 작업의 상호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는데 CPM 방식으로 네트워크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PRT 방식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 CPM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CPM은 소요되는 기간이 명확할 때 작업 시간이 정확히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삼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주어졌을 때 쓰는 기법이 되는 거고요. 자 PRT는 좀 다릅니다. 자 PRT는 소요기간 예측이 어려운 경우 자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 되는 겁니다. 자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것은 뭐 거의 같은데 숫자가 다르죠. 1이 아니고 1, 2, 3 2가 아니고 2, 3,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값은 낙관치가 되는 거예요. 자 빠르게 수행이 된다라면은 하루 정도 소요가 된다. 자 기대치는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자 낙관치는 1이지만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2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자 비관치는 많이 소요가 된다라면 최대값이 되겠죠. 3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낙관치, 기대치, 비관치 자 이렇게 나누어서 예측한 네트워크가 PR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T하고 CPM은 프로젝트의 지연을 방지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자 비용을 적게 사용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간트차트를 이제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간트차트는 조금 좀 보여드렸죠. 작업 일정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간트차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정표 포함이 되고 작업 일정 자 일정이 나오죠. 일정이 나오고요. 작업 기간 나오고요. 산출물 나오죠. 작업 경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로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PRT하고 CPM에서 경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뭐 시간선 차트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추가로 임계 경로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CPM 방식이 이제 임계 경로 기법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경로가 보세요. 이렇게 완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완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작업을 완료하는 그런 경로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계 경로라는 것은 가장 많은 기간을 소요하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E, F, G, D 자 A, E, F, G, D 자 이렇게 경로를 설정하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하게 되면은 8 8일이 소요가 된다. 자 다른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계산을 해보면은 소요되는 기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기간을 소요하는 경로가 임계 경로가 되는 겁니다.